으하하하하하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드다지 입니다 오늘 할 것은 브로우 스타즈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과 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여태까지 어셈블티비님이 몇번 해주셨거든요 저는 브로우스타즈를 굉장히 못해서요 네 오늘은 제가 여기 광고에 나온 주인공 콜트 여기요 이거 콜트와 같이 할건데 제가 이거 뭐 키를 다 익혔는지 안 익혔는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 브로우일보를 할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이 녀석과 함께 트롬핏 396개죠 저도 브로우스타즈 아주 가끔합니다 트롬핏 한 3000 넘는데 근데 그중에 제가 100개밖에 안 모았어요 그중에 제가 100개밖에 안 모았어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하죠? 바로 시작합니다 오케이 저는 브로우스타즈하면 브로우일보일만 합니다 브로우일보일이 없는 날에는 아예 브로우스타즈 안하고 어허 어 뭐야 뭐야 오케이 오케이 아우 나 안잡았네 아니 궁극기 사용하는 키 뭐야 궁극기 사용하는 키 뭐지 오케이 잡았고 오케이 킹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궁극기 사용하는 키 궁극기 사용하는 키 궁극기 사용하기 궁극기 사용하는 나 못뺴 아니네 아 나 동상을 해봐 응 응 아니네 아이 나 지겠다 거대네 거대네 어 아니네 왜왜래 어허 어허 와 아 아 체육경기 패배 아 잠시만요 이거 체험해야되겠다 어 어 어떻게 하라는거야 진짜 헷갈려 ㅋㅋㅋㅋ 아 또 이렇게 해야되나 왜이래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아하아 아 그럼 마우스를 사용해야되나 이거지 쓸모없네 굉장히 쓸모없네 아이 뭐 뭐 키같은거 없나 에? 이거 왜이렇게 복잡해 이거 짜증나게 오케이 바로 다음경기로 갑시다 아아 오늘 궁사양하는게 그렇게 어려 똑 똑 똑 오케이 아 첫길하면서 처음으로 커브를 하네 아 나 진짜 아이 뭐하는거야 애플이 뭐 오 위로 벽을 뚫어 아이 왜 안 움직여줘 어 야 이거 뭐야 왜 하필은 이렇게 마우스를 사용해야돼 어어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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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아 어어 어어 내가 별을 뚫어져다 왔어 어 예에이 음 음 저 플레이를 또 받았네 다시 플레이할거네 다시 플레이할거네 저 다시 플레이할거네 아오 접하다 이거 어우 아 이것도 균형이라니깐 저는 조작킬이 다 익는데도 이게 좀 어려웠고 이렇게 돌아서 돌아서 앞으로 아 그럼 저 저 저 저 궁이 뭐야 쟤 파이비트 아 이거 진짜 힐아야 자 어떠냐 뭐야 내가 죽인게 아니야 왜 1111님이 죽인거야 아 오 목이 무증구 했다 무증구 점점걸 오케 앞으로 가세요 오케 쟤는 쟤는 내가 잘 가 어 어 아 아니 뭐하긋 저거 저 파이비트 궁극기 저거 뭔데 저거 아! 서러죽이네 서러죽이기 싫어 야 공은 어우 공 적있네 야 한번 컷 공은 안봐서 아! 제가 브롤스타즈 녹화를 안한 이유가 이거예요 오호!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내가 죽였다 오호! 골! 채우님 예예예예! 11112님이 스탑해요 오호! 재밌는데 다른애라 볼까 랭크사랬 다른애라 보자 셀리로 갑니다 어! 상자있었네 상자있었네 역시 쓸모없는것들만 오우! 오우! walking 불홀루 선택해서 확인 나는 콜드로 선택하지 오 듣네 오케이 업그레이드 완료 여러분..상습관기는 추미야 됩니다 여러분 음..제 머리를 잘려요 왜 이렇게 그러려 갑자기 불어불어 안한 사람들이 늘어났나? 어? 어 2명 6명 오케이! 알 수 없는 이유를 그냥 늘렸던거야 사정거리 꽤 길어 홑 홑 홑 오케이, 나 킬해야 된다 어! 아이야야야 달리 아플 줄은 몰랐다 어허 와리거리 으헤 우와 아야 뭐지? 흐흐흐 막아봐 막아봐 진짜 미안해 어이구야 어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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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흥 으윽 아아 왜 안싸져어어어어 왜 안싸져 나쏘는데 분명히 억울하잖아 흐흫 아 오케이 폭포님 와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해주고 있다 팀이 팀이 아 흥 으흑 으흑 제발 한대만 아아 길은 뚫었다 길뚜린거나 길뚜린거나 하드클리 해야될편이야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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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리가 원래 세나봐요 셀리가 원래 세나봐요 셀리가 원래 세나봐요 뭐하냐 폭포 뭐하냐 이제 여기서 죽는다고 뜬다 안 뜨네 버텨네 버텨네 꽤 잘가 잘가 오케이 걱정마 내가 어머해주마 덤벼 덤벼라고 해 아 그놈 힐 그놈 힐 그놈 힐 아 아 아 아 여기 사장거리여도 사장거리가 멀다는게 벌떼가 상인데 오케이 나 잡았어 다시 가자 다시 간다 다시 플레이 너네가 안할거면 취소하면 돼 안할거면 방금 저희가 못한게 아니라 상대편이 잘한거에요 이 말 어디서 들었어요? 제가 아는 친구한테 들었어요 에디터지 렛츠고 겟음 헉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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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길 뚫렸네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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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으흐에에에에에에에에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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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놈들아 오케 오케 건너냈다 앞으로 진격 앞으로 진격 오케 어디인지 알아냈다 어째 궁길네 오쩸 조준하고있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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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겜에 벽이 뚫고 으아 아깝다 아우 콜트 아깝네 서로 치열한 경기 진행중 이 녀석아 뭐라고 어어 어허 콜트 막아야돼 오케이 잘했어 콜트 과도내야돼 과도내야돼 오케이 로사 하드캐리 방금 로사 하드캐리했고 어허 날 못맞쥐 내가 앞으로 끌고 갈게 꽈아 너는 잘가 요즘 잘 막죠 아하하 어허 절시구 절시구 왈시구 절시구 난 싸워야지 어? 왕창 때리고 죽었다 아 이렇게 진도 안나가네 우리 꼴 하나라도 어허 꼴 안내라도 넣어야돼요 저희 뭐하세요? 오케이 내고 문빵해달라 굉장히 어리사고 생각이였어 잘한다 아 이리와 야 넌 죽었어 아 이리와 어디가 좋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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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아 아 뭐하세요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으허허허 væ허허허허어 아 아이씨 아이씨 저런 하아아 아아 진짜 비니 사는게 쫓지지맞아 아 진짜 오오 나네 안왔어 올레리 꼴레리야 맞춰봐 니 사정오리 안들어와 이렇게 몽빵해줘 너네가 몽빵해줘 어허 나 뒤로 돌아가야돼 너네가 저길 맡아줘 어허 수고요 오케이 애들다지 골 애들다지 골 애들다지 골 애들다지라는 플레이어가 다른 보수로 다 널리 퍼지션 셋 슛 슈아 예에에에 아 그래도 스타플레이어는 안되네 스타플레이어는 안되네 한판만 더 한반만 더 깡미님 크쑥님 깡미님 끙쩍님 한반만 더 오케이 원래 뭐 원래 그렇게 동상하는게 그렇게 복잡했나네 어쨌든 맞아 니파벌 퓽퓽퓽퓽 아이씨구 짜이씨구 왜지그 으악 아하 위험한데요 크쑥님 화이팅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아 내가 대신 죽어줬다 크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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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기다 나 공보내되기 길 뚫어져 길 뚫어져 우린 지원군이 필요한거였어 오케이 양쪽에서 쳐들어오는 공 아 나 공 두마리야? 아니 흐흐흑 그냥 피치하는 아 아 아 흐흑 응 니타 괜찮다 저는 몰랐다 사실입니다 옅 옅 옙 오케이 축구를 전쟁차로 오케이 오호우 야 아까 날 뒤집.. 뒤집.. 뒤집게 만들었지? 오오케에에에에에 구성님 하드캐리 곰아 함께가자 흐흫 흐흫 엘지풀껄 전에나갑니다 발 내려나게 돼 불로 갑시다 이제 부터 다시 수수가 부딪aving 아 나 아픈데 저는 근접을 못해요 어 뭐야 반으로 돌출게 오 오케이 오케이 공원한테 맡겨 너네가 몸빵해줘 그냥 어 저길 뚫으면 아 실패 보너스 킬 하나 오케이 잇츠 나 잇츠 나는 원스 골 오 자 예스 에드다지 골 내가 박파했다 야 예스 어르시부 이윤님 미츠원 어 이윤님 빨리 결정해 어 혼자 어 저쪽은 한국인이다 어 이쪽이 또 한국 스마트폰님 클라스와 스마트폰 과연 컷 라스님은 우리에게 클라스를 보여줄까요 응 오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굉장히 염했다 오 오 오 오우 날 때리네 오 이따 덤면 오 오 안녕 어 오 이건 이리와 이거 불추격전 어어어 불추격전 이거 뭐 불추격전이야 이렇게도 조진해 얘 뭐하냐 쟤 뭐하냐 쟤 뭐하는거야 오케이 총알이 없구나 오Car.. 뭐하는 거야? 우리든 뭐하는가인 줄.. 아이 이름만 클라스지 우리에게 클라스 1만.. 하나만 안 보여주겠지 아 아하!!! 아하!!!! 아하하 정말 재밌어 포코님 포코님으로 한 2판 한 다음에 또 다른 것도 해봅시다 시간이 나면요 한판이 그렇게 오래가면 안된대 뼈어러 대파를 한 번씩 아니네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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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 네노노노노노노노노노 위로므노노 이리스티 아 와 와 와 와 콜트 여기 콜트 잘했어 나는 좋아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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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야 여기 우리팀이야 우리팀이야 뭐해 야 왜 너 자 야 야 쟤 우리팀이잖아 얘 왜이래 쟤 뭐하는 녀석이야 쟤는 뭐하는 녀석이야 야 이번엔 제대로 해라 오케이 힐하고 뭐 아 한골 밀린 상황 1분 30초 시간은 많아요 такой 오케이 처리하고 와 킬 오케이 어 날 잘 가봤appro Avenida 수고하시지 흘러 꾸준히 버티 아 б 돼서 힐러버티나 결국엔 죽었어요 어...불림! 풀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아유 우리 방압박 다 부숴네 야 콜트야 너냐? 콜트 트롤이야? 근데 콜트 아까 내가 거기서 뜨끈 보면 그게 나지 얘가 안가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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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컷 맞아 어? 죄송해 미안해 아! 어? 어? 거듭내야 되는데 아아 아 나 진짜 왕창 죽였는데 안되네 음 나는 저는 컴으로 하는게 어울리 어울리나봐요 저는 폰으로 하면 굉장히 못하는데 음 아니 폰으로 하면 콜트는 그나마 해요 나는 좋아해요 얼른 걱정해라 툴라 아 오케이 화내서 미안해요 히어로 어흑 ہ웅 수이라 와 킬 킬 피라고 브룩스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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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이오오 음 음 응 이케 공 고마워 공 고마워 잘 살려나갈게 꽤 잠시만 안돼 안돼 ㅜㅜ플렉 화이크 밟 워이ningar 오케이 하하 будто 혼자 고생하게 ела 끝까지 상대해 주지 오се오오오 오케에에에에 공은 어딨어? 아 저기 넷 야 부수지마 오케이 니가 어그를 끌어줄테니까 저기 막 화났다 앗 앗 어 그래도 이대로 우리가 버티거나 또 한골 넣어서 바로 끝내버리면 우리가 우승이에요 어어어 저쪽으로 간다 저쪽으로 간다 저쪽으로 간다 저쪽으로 간다 뭐하세요 뭐하세요 쟤는 뭐하냐 쟤는 도대체 뭐하냐 오케이 내가 얻었다 야 얘 뭐해? 얘 트롤이야? 주인이 뭐해 주인이 뭐해 야 주인님 때문에 졌잖아 주인이 아무것도 안해서 얘 뭐하 도대체 이 사람 뭐하는거에요 도대체 이 사람 뭐하는거에요 도대체 이 사람 뭐하는거에요 자 막판으로 모아서 할래 모아서 할까요 시어다운 할까요 막판으로 시어다운 갑시다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6 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 Villa בףoot 부쳤다 상대파밍 음.. 오케이 이것도 얻고 자 같이가 어? 아 맞다 아 저거 로봇 소리가 어? 오늘이 동미겠다 이거지 오케이 저건 내가 잡았다 어? 야야야야 좋아 좋아 여기 안에서 뭐.. 뭐라고 해야 되나 흰 보석? 그럼 죽어라 오케이 예스 우리 최강이야 우리 거의 최강인듯 둘 오케이 니 얼굴 뭐 아이디가 저래 오케이 저건 내가 잡히고 준비 야 나 이거 많아 나 이거 많아 이거 쓰러뜨린건 시간문제야 근데 생각보다 천시가지 어허 도망지게 이러지마자 어? 니 얼굴은 이미 ㅋㅋㅋㅋ ㅋㅋㅋㅋ 오케이 아 니 얼굴님 수고 많았습니다 니 얼굴님 잘했어요 니 얼굴님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제 막판으로 잼..잼그랩 한번 갑시다 잼그랩 만일 이벤트 있나? 이벤트 있으면 저도 할까? 내가 왕 내가 왕 내가 왕 정예린 라오니 오케이 정예린 정예린과 라오니 믿겠습니다 어 내가 왕이 어 내가 왕이 애드덜지한테 뒤진다 응 애드덜지한테 뒤진다 좀 약간 자존심 상하겠네 흡 제가 흐 에엥 에엥 저는 브로스타즈를 못하는 편이라서 역할 안했는데 애너들이 챙겁다 저도 알 수 없는 미스터리 저 궁돌이 야 저 궁돌이 궁돌이야 금방망해 어우 쟤 뭐하냐 어어 왓더 나 피해야 돼 잠시만 나 피없어 힐러가 나 힐을 안해줘 오케이 힐 다 됐다 에에에 잠시만 저쪽에 L플모 있는데 야 어디에 우와 야 날 쫓아온다 날 쫓아온다 응 이런식으로 나가고 싶겠다 오 아 나 저거 먹으면 되는데 시 저 궁돌이 왜 이렇게 어어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주세요 헬프미 오케이 다 모여있으면 돼 모여있으면 돼 아 가지마요 라오니 라오니네 가지마요 이거 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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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예쓰 아 네 예 라오니가 또 스타플레어가 됐어 어 예 필리핀 어이 나가드 스타일이야 내가 왕님 나가드 스타일이야 콜트 그리고 얘는 자 자 이러면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네 하나 어 벌써 잘하네 아 네 크로징은 나중에 하고요 이거 할래요 너무 재밌네 이거 어 저 브로우 진짜 오랜만에 합니다 이거 어 오해하지 마세요 저 브로우 진짜 오랜만에 합니다 그래서 저 진짜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 재밌어요 오케이 오케이 저는 사전거리 멀어내니까 좋아요 저희 저희가 이길거에요 오케이 오 완전 오 야야야야야야야 크로야 조심해 오케이 왕창 때리고 왕창 때려 왕창 때려 오케이 나 공천경 오케이 왕창 때리고 왕창 때리고 오 벽과 같 벽과 을 주읍 벽과 가까운 곳곳에서 싸우시고 오 뭐야 미니언 미니언이ksen 으헤헤어 으헤 헤어어 으헤헤어어 으허어어 ال— 오 배밤 Las Vegas 아니 미니언 크로 생做 역시 제elen 상승 onnen boss 오오오!! 오케이 많이 맞진 않았어 한 번만 맞았어 유리조리~~ 아아!! flood 도전! 하드 아아하드 하드 근데 제가 왕장 때렸어요 와우 오! 사! 사! 이.. 일! 오케이, 저거 리스폰 해야죠? 리스폰 해야죠! 에에에에에에에! 에에에에에에에에! 오! 저거 멈췄다. 오와! 오! 뭐 더! 와. 저거 피하기 잘 봐.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웰! 피하구! 오케이! 타이밍! 타이밍 뭐 사오? 음! 와우와우와우와 와 이 개무섭네 양아치 없는 아아 와 진짜 너무 재밌네 이건 진짜 꿀잼이다 에이 자 여러분 에드더지 공지사람입니다 아니 에드더지의 중대발표 어 연설입니다 에드더지님께서 하는 연설 버스다즈 내 자주 올릴 이거 많이 많이 올리도록 할테니 버스다즈 좋아해주신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부탁합니다 제발요 님들이 님들이 구독 안하니까 제가 B가 680을 줄어들어 왜 나만 노리는지 야 얘 코야 너까지 어우 야 얘 콜드 부활했다 다행이다 야 너네 둘이 죽으면 안돼 7 5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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